마지막 곡으로 하겠습니다. 광주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다음에도 이런 무대가 많았으면 좋겠죠. 난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무대 한다는 게 오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낭랑 18차 춤 좀 출거든요. 작년까지는 안 힘들었는데 음악 주세요 갈게요. 음악 주세요. 이분들은 이미 예약이 되어있는 분들이에요. 저런 시험 좋은 것 같아요. 자 앉아계신 분들 박수를요. 이렇게 박수에 맞춰서. 정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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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